구독, 좋아요,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강소라 이쁜여자 건우 시작하고 있습니다 90년도 2월 18일 빠른세기 서울 독트로 독별시 대한민국 국적이구요 제주강시 강호동시하고 같은 강시자 개념 168 생각보다 키가 크네요 한 165에서 163인 줄 알았는데 땡큐 유튜브 인스타그램 하시는데 유튜브 구독 신청하고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글에게맨 여배우야 시작부터 이거 누구야? 영경 씨 아니야 둘이 어떻게 알아? 하하하하 아 미녀 두 분 있으니까 너무 좋네 아 참 이건 또 누구야 이거 뭔데 건방지게 강소라 하고 이렇게 가까이 사진 찍어 이거 너 범죄인 거 알아 몰라 어? 장승조 그게 누군데? 어? 내가 왜 알아야 돼? 어? 뭐? 아 얘가 개구나 그 영재중하고 닮은 그 사람이구만 나 잘 알아 어? 너 프로필에 179로 있던데 누가 봐도 넌 179가 아니야 너 그렇게 해 어 그렇게 적는 거 범죄야 잡혀가 널 위한 감방이 열려 있단 말이야 프로필 고쳐라 내 이름은 도예였어 탐정이지 아이스크림 주세요 두 개만 주세요 끝에 깜쳐있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제일 예쁜 사람은 누구니? 그것은 강소라입니다 그것이 껌맞고 있는 오 강소라 남자 너무나도 아름답소 서른 호 강소라 나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했는데 나중에 같이 타자 미안해요 저는 차 타는 거 좋아해서 아니 나는 차 타는 거 좋아했는데 나중에 나 드라이브 시켜줘 아 사실은 제가 걷는 거 좋아해요 야 그거 잘 된대 난 걷는 거 좋아하고 너도 같이 걷자 아 사실은 저 이렇게 멍 때리는 거 좋아해요 아 그거 잘 된대 같이 멍 끝난 어 이건 크리스마스 때 같은데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같이 있잖아 겉밥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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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소라씨 나도 커피 마시는 거 좋아했는데 아이스카페보카 부탁할게 어우 깜짝 놀라 강아지야 강아지 어우 새아이 없고 너무 귀엽다 하하하 소라야 너 얘기하는 거야 너 뭐뭐야 강소라 너 급식이여서 급식이네 꽃보다 아름다운 강소라 커 뚱뚱이네 뿅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강소라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olf 부탁드릴께요